자, 반갑습니다. 심영세훈입니다. 채널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다 더 전문적이고 보다 더 심도 깊은 강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크게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. 첫 번째가 건강이에요.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돈, 명예 다 필요 없죠. 두 번째로는 자연의 학문이죠. 역학입니다. 이 역학을 통해서 내리는 비를 막을 수는 없어요. 그게 숙명이죠. 그러나 후천에서 피할 수는 있습니다. 더 나아가 그 비를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요.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로 한자를 가르칩니다. 외움은 까먹고 또 까먹고. 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자는 삶의 철학이 스며들어간 그러한 글자입니다. 건강 역학 한자를 보다 더 전문적으로 심도 깊게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채널 멤버십 기능을 활용하게 됐습니다. 저는 건강 역학 한자를 인터넷 강의로 제공을 현재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나 초기에 목돈의 부담이 클 수 있어요. 그래서 채널 멤버십의 월정액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가 아니라 이 모든 강좌들을 다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끔 제가 활용하고 있습니다. 채널 멤버십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돼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. 힘차게 기운드리면 마치겠습니다. 아자자 파이팅! 아자xs 아자x recib